어깨 끝났어? 오! 이 정도쯤이야. 오늘 큰 거 배웠네. 한지민의 비하인드. 안녕하세요. 뉴질리 모델 배우 한지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집에 항상 이러고 있잖아. 잘했어. 잘 어울려. 왜 이렇게 찍는 거야? 왜 찍는 거야? 처음에는 나 떡볶이 끝났어? 떡볶이가 어디 있는 거야? 떡볶이 핫도그. 제가 퍼 드리겠습니다. 얘들아, 많이 먹을 거지? 군침이 막 돌아. 나 안 먹을 건데. 떡볶이는 다음날 식은 채로 먹어도 그렇지. 나는 양심을 찔리니까 이 메추리알과 간헐적 단식하거든요. 넌 핫도그 줄게. 촬영장의 꽃. 배운 거라고 이것밖에 없어. 경제하면 아닙니다. 떡볶이 잘 보이게. 오! 이런 거구나. 언니 힙하게 진짜 예비편 너무 웃긴 한데. 어떡해? 미처 걸렸어. 촬영장 면이 있었지. 아 저것도 있었지 짱. 하나씩 오는구나. 인터뷰식으로 나왔다면 끝에 질문이 여러 개 했는데 갑자기 두 분이 연인사이신가? 저 얼굴 봐요 이랬는데. 두 분이 혹시 연인사인가요? 아 저 얼굴 봐요. 애들인데 그 나온 거. 우리 추억이 음식 떡볶이 이런 게 있잖아. 요즘 애들은 추억이 음식이 뭘까? 학창 시절에 이거 많이 먹었었지 그 뭐야? 떡볶이. 떡볶이. 떡볶이도 너네도 있었어? 우리 조카는 막 콜라 위에 팩콘치킨이 있는데 맞아 맞아 그런 거야. 운동회 같은 거 하면 꼭 사줬는데. 아 진짜? 운동회 때는 솜사탕이지. 펀데기랑 펀데기. 펀데기랑 토라. 언니 이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. 여우는 이렇게. 당근 그럼 그냥 먹어요? 당근 쩌. 올리브. 언니 회수인데 맛있더라? 맛있겠다. 가보겠습니다. 이게 갑자기 얘 나타난 거죠? 머리 붙여서? 벗어. 가보실까요? 이거 한 번 해볼래. 맞아 맞아. 가져갈게요. 아 이렇게. 엠징이 예뻐. 엠징이 예뻐. 엠징이 예뻐. 엠징이 예뻐. 폰. 이 정도쯤이야. 엠징이. 야 이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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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있어. 맞아요. 이런 걸 누가 개발했을까? 자 those. 그때도 여기서 말해라. 엠징이 예뻐. 엠징이 예뻐. 엠징이 예뻐. 너무 무서워. 너무 잘 찍었어요. 너무. 너무너무. 좋습니다. 오늘 큰 거 배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